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뉴딜화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.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, 동대문구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적은 예산으로 일상에서부터 그린, 디지털, 안전망 강화 뉴딜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. 약 한 달간의 공모 기간 동안 54개 전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58건의 아이디어가 모였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1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. 군은 선정한 아이디어를 테마별로 매주 1개씩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.